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.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의료기기와 바이오 같은 강원도의 이른바 전략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고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병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직무가 적성에 맞고 급여가 높은 회사입니다. 청년인구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청북도의 정책 목표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. 연봉이 한 3천억억에서 3천만 원 정도. 이 정도의 일자리를 이분들이 필요한 일자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안정적이면서도 연봉 3천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꾸준히 늘렸더니 청년 유출을 막았고 소멸지수도 개선됐습니다.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 꼽고 있는 산업들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. 지난 1998년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8개 업체로 음을 틔운 의료기기 산업은 20년 만에 213개 업체 수출 6,300억 원을 올리며 뿌리를 내렸습니다. 업체 수는 전국 6%여도 수출액은 16% 이상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. 하지만 더 많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2015년 매출액 1조 원에서 2018년 1조 3천억 원으로 30% 성장했지만 고용은 4,900명에서 5,500명으로 10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건 확실하지만 바꿔 말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. 강원도가 추진하는 다른 전략산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강릉을 중심으로 한 세라믹 복합 신소재 산업은 2010년대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6천여 명을 정점으로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. 춘천의 바이오 분야도 최근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하면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설령 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술집약적인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강원도의 일자리와 투자 유치 정책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빠르게 바뀌지 못하면 30년 뒤 강원도엔 단 3개의 시만 남는다는 전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